대한민국 만세야, 이모님들한테 크리스마스 인사 한 번 해줄래? 저기 대한민국 만세, 거기 서서 이모님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하는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한 번 다시, 한 번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이모님들한테 먹기 좋은데, 이거보다 조금 커요 대한민국 만세야, 이모님들한테 먹기 좋은데, 이모님들한테 먹기 좋은데.. 어떤 거? 수박내고, 이것보다 조금 커요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수박내고? 수박 내고? 수박, 김치가 이만하군요 건요조사에 배가 이만하군요 여기 이제 후방대가 이만하고요 민구가 민구가 아니아니야 그만 야 선물 주신거 감사해 안감사해 그러면 이모님들한테 그러면 이모님들한테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전선물로 레고 아드다운 스타벌크 그치 사이덱스톱트루퍼 요만한거 사람밖에 있는거 사람만 있으면 되지 대안이는 생일 때 뭐하고 싶어 아웃사이에서 웬일 내지 민개국이 많은데 네 아니야 대안아 그런거 아니야 선물 보내세요 선물 감사합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아빠 만나면 어휘샤가 잘 못해 만나면 왜 샀어 유치원과 산속에서 하루하루 쳐야되네 아예 소리가 안나와요 대안아 감사합니다 대안아 이거 꼭 야야야 민구가 마음에 들어요 대안아 민구 만세야 선물 감사해요 안감사해요 그럼 인사 크게 해야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모님 사랑해요 이모님 사랑해요 이모님 사랑해요 엎드려 절 박히다 열밍고만세야 불어로 인사 한번 해주면 안될까 불어 민구 멍슈 저희 인사에 하나 되니까 감사합니다 맥시 멍슈 들리는